lene hacer temblor 가만히 도끼 들고 도끼 일어나는사람 야 무기 먹으러 가야돼 아니 나 올 때마다 무기를 본 적이 없어 여기서 아니 무기가 온대 무기가 안 나와 여긴 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안오지? 열까? 열었다가 만약에 좋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해 나 지금 자리가 없는데 가방에 내가 모르겠다 오 이거 나왔다 총은 먹었고 자 이걸로 율을 창조 이제는 줌해도 못 맞춰 나 봤을 땐 돔저격을 할게 아니라 돔저격하는 놈을 죽여야 돼 어때요? 좋은 계획 아닌가? 이거를 들어와서 안탈려했는 척하고 우어어어어어어어 잡아왔다 으어어어어어어 염마뼈한테야 이거는 이게 PMC였으면 적이면 150 200 1 실수 끝 완벽 퍼펙트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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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게 많이 아이고 멀쩡한 애들이었네 멀리서 봤을 땐 뭔가 캠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정도면 나름 히어로? 탈출햇! 꺄아아아아아아아 탈출 나이스 200 180 200 또락스였네 또락스 또락스 헤드샷 또락스 헤드샷 네 이거네요 머리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요? 방금 쏴봤지만 어떻게 말을 맞춰? 어느 날 쏘다오면은 운좋게 머리가 맞는건가? 방금 살짝 세미 히어로 까진 됐어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깜짝이야 아우 손 내려 손 내려, 손 내려, 손 내려, 손 내려, 눈이 손내려, 손 내려, 손 내려, 눈이 손내려, 어이 자식, 손버릇이 나빠져가지고 이게, 손 달라고 하도 하니까 이게, 손이 자꾸 나가요, 이게 좋지 않더라고, 손 달라고 하지 맙시다 이제. 이번엔 살짝 안개 낀 기억인데, 아우 안개가 또 많이 끼었네. 뭐냐 이거? 아우 씨, 딱 안 보이. 아, 진짜 이거 안개, 하아. 잡긴 잡았는데? 어, 얘 여기서 뭐 먹을 거 있었나봐. 갑자기 내려, 내려가지고, 보고 있길래. 그때 쐈는데, 다행이네. 헉, 뭐야 이거. 왜케 좋아. 뭐임,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하신 거니까. 하아 아! 하아! 아! 하아 네 더áticas 알alion. 하아! 하! 오 아씨 아 바닥에 떨어졌네 나무이터 끝났고 주연인가? 오 마이 갓 몇명이야? 수류탄 3개 던지고 죽은건 아닐거 아니에요 그럴수도 있나? 그럴 순 없네 죽었는지 모르겠네 전 못잡은거 같거든요 시체들이 전부다 대놓고 있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11레벨이잖아 템은 두둑히 들고갔네 와 이거는 안챙겨가면 조금 손해인데 내가 파티가 있었으면 할 때 파밍할 때 파밍할 때 봐줄 사람과 같이 파밍하고 갈 사람 어딜 갔을까? 시체가 없을까 더 불안해 차라리 시체가 딱 있으면 맘놓고 파밍하는건데 지금 여태까지 모든 공들였던 것들이 다 사라질까기라 개불안함 개불안함 에라 모르거다 오야 아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못챙기겠네 시 하나 더 있거든요 개무섭다 마지막 시체만 같이 볼 것 같아 아주 친구들이랑 풀파티를 하려고 작전을 했구나 4인이었던 것 같아요 수류탄 던질방향보면은 4인인 것 같은데 냅다 뛴거 보면은 5인일수도 있고 누가 오드했을수도 있잖아요 해그다 해그 빼 빼 빼 해그야 해 그래가지고 냅다 뛴거일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그것도 좀 가능성이 있어 아니 이게 무적 아이씨 또 어이야 어디야 어디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또 스캠프에 죽는줄 알았네 오우씨 나이스 이거 마지막 보면 아나요 죽였는지 못죽였는지 와우 못잡았네 2 골반 범 фин baj 역할 Garden 2 가라 한 Bou